아, 오늘은 진상 손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야, 봄이 돼서 그런지 엄청 건조하네요. 그러게요. 우산 있나요? 우선 여기요. 너무 별로고. 아, 딱 좋네. 아, 잘해. 수고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등만 긁고 가시면 어떡해요. 어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여기가 서민들만 애용한다는 편의점인가? 우리 집 신발장보다 작네. 뭐야. 저기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있을지나 모르겠네. 여기 혹시 프랑스 파리 블랙 트러플 오일 소스 있나요? 오, 그런 소스는 없어요. 그럼 엑스트라 버진 아이탈리안 스파이시 텐더로인 스테이크 소스 있나요? 오, 그 비싼 스테이크 소스는 안 팔아요. 그럼 쌈장 주세요. 애초에 쌈장 사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주세요. 뒤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안주가 먹고 싶은데 혹시 덴마크, 코프는 하겐, 노르트 폴, 엑스 퀴즈트 투 나 피쉬 있나요? 오, 참치는 캔밖에 없어요. 그럼 Chinese traditional cuisine and delicious shark spin 있나요? 오, shark spin을 여기서 찾으시면 안 되죠. 그럼 쥐퍼 주세요. 애초에 쥐퍼를 사러 오신 것 같아요. 주세요. 그것도 뒤에 있어요. 어. 얼마죠? 네, 두 개에서 3,000원이요. 음, 3,000원? 3,000원. 2,000원밖에 없으시죠? 돈도 없으면서 왜 줘주는 거야? 와, 진짜 별거리네요. 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와, 온몸이 쓰시네요. 시원한 병 콜라 있나요? 병 콜라 냉장고 한번 봐보세요. 아, 시원해. 아, 풀린다. 으아. 수고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다리 알만 빼고 마시면 어떡해요. 와, 완전 진상들이네, 진짜. 계산 좀 해주세요. 아, 예. 네. 구강 세정제 계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아, 이 구강 세정제 정말 세정이 잘 되는 게 맞습니까? 아, 그럼요. 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세정이 잘 되는지. 그 아이돌 그룹 구구단의 세정양한테 아, 세정양. 이게 세정이 잘 됩니까, 세정양? 이렇게 물어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 세정아 사랑해. 예? 계산해 주세요. 아, 예. 계산해 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예? 아, 여기 입냄새 제거라고 써 있는데 네. 입냄새가 제 거라고요? 예? 아, 내 생각엔 당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 여기 들어오자마자 하수구 냄새가 났어. 예? 입냄새는 당신 거야. 아니요, 아니요. 입냄새 제거는 입냄새를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제 거군요. 아, 예. 계산해 주세요. 네, 계산해 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예? 아니, 당신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제가 왜요? 아니, 여기 오리지널이라고 써 있는데 예. 날 오려? 아니요. 아니, 내가 종이 인형이야? 아니요. 왠지 당신이 입냄새 나는 사이코패스 같아서 안 사겠습니다. 안 사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핸드크림 계산해 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예? 아, 이 핸드크림. 이거 정말 바르면 부드러워지는 게 맞습니까? 아, 그럼요. 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술 드신 우리 아빠 입에 좀 발라봐도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왜? 아, 술만 드시면 입이 거칠어져서요. 예? 아버지 사랑해. 아, 계산해 주세요. 아, 예. 계산해 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예? 아, 여기 건성, 지성이라고 써 있는데 예? 이 건성 건성 만들어서 지성하다는 건가? 예? 아, 얼마나 건성 건성 만들었길래 여기 지성하다고 써놨어? 아니요. 자, 한번 지성하다고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성은 피부 상태를... 아니, 지성하다고 해봐. 아, 지성합니다. 아, 그렇게 건성 건성 대답해? 예? 너 경찰서 가자. 경찰서 가자. 됐어요. 저 그냥 나가주세요. 체포영장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피, 보, 피, 보, 피... 어, 완전 진성들이네!